안녕하세요 대치저금통입니다 엄마는 게임기를 숨겼다 와 뭐야 이거 50일까지 있잖아 원래 30일까지 있지 않았나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16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6번째 날 오늘도 나는 게임을 할 거야 엄마 여기 숨어있다 저건 절대 누르면 안 돼 이거를 눌러가지고 10초에 딱 맞춰야 된다는 것 같은데 4, 5, 6, 7, 8, 9, 지금 아 0.5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됐다 됐다 정말 다행이다 나의 그 시간 감각을 늘려주려는 훈련이었고요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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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빨리빨리 빨리빨리 엄마 왜요 폭탄 터지는 거 망한대요 정말 정말 억울하구만요 정말 억울한데 뭐지 그냥 끄면 되나 아 뜨거 아 뜨거 그냥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지 마죠 폭탄을 가위 없습니까 가위 없냐고요 그냥 터지게 두면 되는 건가 전부 다 꽝인데 터지게 둬보자 가족 오락관 빵 아 뭐야 엄마가 나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해놨구나 엄마가 저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해놨던 곳이었어요 저게 저게 깬 게 있는 거 같은데 수박 야구방망이로 수박을 깨볼까 짜잇 너 누가 수박 깨래 엄마 잘못했어요 여러분 야구방망이로 수박을 깨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위험한 일이거든요 수박이 수박이 부서지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정말 위험한 일이었고 이것도 깨부실 수 있나 안되고요 벽을 부시면은 짜잇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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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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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도 안 되는 거였고요 그냥 방망이로 밑에 쓸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꺼내면 되는 거였다 예 신난다 19일 축구 선수들이 지나갈게요 왜 왜 레드카드요 축구도 아닌데 콜드도 아닌데 엄마 언제 심판된 거예요 아니 뭐지 뭐지 축구공으로 해야되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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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로 따고 국물들 이거 맞지는 못함까?? punishment도 아닌데 축구 못하는 동서남북 동서남북의 방향? 북쪽이요? 야 이게 냥 냥 냥 찾는데 건드린 냥 냥 사지 못하겠다 냥 고냥이를 건드리면 안되는 곳이었다 앤 아니 아니 뭔데 이게 뭐지 동서남부 뭐지 뭘 해야되는거지 W West 섭조 섭조 요거를 눌러야되나? 뭐지 뭘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힌트를 좀 봐야겠어요 힌트를 좀 봐야겠다 할아버지 힌트 보러 왔어요 전구 전구를 찾아라 짜잔 어 너도 알지 너는 아 방향 버튼 아 사우스 남쪽 여기 보면은 저 컨트롤러에 보면은 동서남부 그 방향키 있잖아요 웨스트 서쪽 띵동 서쪽 띵동 서쪽 띵동 고냥이가 가려도 봤지롱 녀석이 고개를 뻘떡 세웠네 말 못보게 할라고 똑똑한 녀석이구만 다음은 아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면서 지나다니고 있어요 정말 정말 위험한 곳인데요 뭐지 뭐지 아 포켓몬 포켓몬 가는건가 포켓몬 잡으려고 어 여기다 여기야 여기 지도에 위치된 곳을 찾으러 에헤 해냈다 어쨌든 저는 깽기를 얻어냈습니다 뭐야 두레박 두레박이 있는데 돌을 돌을 넣어가지고 두레박을 끌어올리는거겠지 아 너무 무거워 4개까지 밖에 못들어요 하나 둘 셋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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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들어가있어요 구해드렸는데요 구해드렸으니까 된거 아닌가요? 뭐지 구해드렸는데 아 설마 아 두개만 넣어놔야되는구나 세개를 넣으면 엄마가 올라오거든요 엄마가 저기 밑에 있다가 벌떡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은 예에헤 찾았다 에헤 꽥기고 다음은 마술사 아저씨 여기 숨겨놨는데 근데 컵에 없을겁니다 하하하하 으하하하 으하하하 으 사기를 사기꾼 딱 봐도 사기꾼이 없으니까 기린이다 기린 이번엔 기린이에요 냉장고에서 기린이 먹을 거를 끊어야 되나봐요 여기 보면은 헤엑 기린모기 엄청나게 길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긴 거 보이시죠 먹을래? 어 여기다! 짜 science 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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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제일 빠르게 눌러서 얻어버렸다 에너지파 에너지파인가요? 으으어 어으 날씨도 좋으니 어 커운드를 입력해야되는건가?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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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 차 어 왜 안되요 이거 차차 차 앞으로 눌렀잖아요 앞에 안들어가는기요? 아 됐다 동시에 눌렸들 차악 업커민들을 입력해야되는건가?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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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 왜 안되요 이거? 차차차 앞으로 눌렀잖아요 앞에 안들어가는기요? 아 됐다! 동시에 눌렸네 차악!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한번더! 차차차! 안되네? 한번밖에 못하잖아 뭐지? 야! 이 나쁜놈아! 할아버지한테 에너지 받았어 완전 나쁜녀석이잖아 엄마! 아니 엄마 거기 뱀 들어있는거 같은데요 위험해요 거기 위험하다니깐요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뭐지? 아! 아! 문을 재빨리 열고 닫고 해야되는거구나 정말 어려운것인데요 봐봐요 착착착! 착착! 닫아! 지금 착착! 닫아! 착착! 닫아! 착착! 닫아! 착착! 닫아! 착착! 닫아! 욕심내지마! 하나씩해 착착! 닫아! 아! 아! 두개 남았다! 착착! 닫아! 없어! 어딨어 여기있는건가? 요거 밖에 안남았는데 아! 늦었다! 아! 손가락이 없어져가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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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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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구요 그만하면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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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해냈어! 아! 터치로 하면 쉬었을테지만 컨트롤러로 조작을 해야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불을 꺼! 어두워요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보이는디요 어! 뭐가 나왔다 저기 밑에 요거 뭐야! 뭐야 이게! 아! 전원표시였구나! 헉! 전원표시를 찾은거에요 어두운 밤에서 오! 대박 대박임! 누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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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 노래 부를래? 누나아! 지갑! 경찰 온다! 엄마 경찰! 엄마 아니에요! 아빠 갖다 드릴라 그런거에요! 아니라니깐요! 오해입니다 오해! 오 시디! 시디를 찾았어요! 시디를 넣으면 1, 2, 3 음치 뚜치 슈비뚜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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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누나 춤춰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냐고 뭐냐고 아 누나가 나왔을때 책상을 뒤져야되는건가? 저 문은 절대 건드리면 안되는거구요 슈비뚜밭 슈비뚜밭 수구려! 지금! 됐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찾았다 다음은 쓰레기통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꺼내가지고 뭘하는거지? 쓰레기를 다 꺼냈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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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못된 아들이에요 정말 못된 아들이라니깐요 요건 어떻게? 여기다 놓으면 되나? 여기다 이렇게 두면은 어머니와서 청소하시구요 여기 있구나 정말 나쁜 놈이네 이거 야 쓰레기통을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니? 그거는 아이고 으아 으아 떨어져 버렸다 그냥 누르면 안되잖아 그걸 누르면은 이것도 떨어져 버리잖아 아니 저기를 막아야지 집에 구멍이나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살아도 되는거 맞아? 정말 위험한 것인데요 파리 파리를 어머니한테 드리면은 어머 어머 세상에 파리 파리 어떻게 해요 파리 아 아 설마 아니 아니 이것을 여기다가 아니 탄탄하게 바닥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정말 정말 놀라구만 하하하 정말 무시무시하구만 하하하 이거 뭐야 이게 엄마 숨어있는거 아니에요? 마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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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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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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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먹이시면 어떡합니다 당근 오이 곤냥이 밥을 쫙쫙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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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것도 먹을래? 뭐지? 야옹 야옹 아 왜 너 밥 줬잖아 호이컵 이거 저거를 좀 멀리 해야되나 이거 그릇을 좀 멀리 놔야돼 당근을 줄까? 곤냥이 밥을 줘도 얘가 잘 먹는데 그냥 당근 먹어 먹으라고 안먹네 어이 똑똑하잖아 그래 당근에다가 요거까지 어 이게 아닌가? 당근을 어떻게 해야되지? 당근을 얼려 어머니 당근 드리면 되나? 어머니 당근 드세요 어머니 당근 드세요 아닌데 뭐지 어떻게 해야되지? 곤냥이 밥을 주고 이걸 누르면은? 아닌데요 어머니 화나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되지 이걸? 힌트를 보자 힌트를 봅시다 힌트를 봅시다 뱀 엄마의 화난모습 이거 맞추면 어떻게 되는건데? 삐삐 뭐야 이거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집에서 쫓겨났어? 하하하하 아니 집에서 쫓겨났어요 힌트 찾았다 이건가부다 하하 찾았다 에헤 비디오 캣 서프라이즈 쿠쿰벌을 먹을거야 아 고양이가 깜짝 놀라면은 고양이가 깜짝 놀라면은 고양이를 어떻게 놀래지? 고양이를 깜짝 놀래켜야되는건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아버지 할아버지 고양이가 깜짝 놀라면은 오이를 먹는 비디오를 봤다면서요 Whatever 아니 어떻게 깜짝 놀랄게해요 얘를 이거 어떻게 깜짝 놀랄게하냐고 뭐지 어떻게 깜짝 놀라게해 이거 정말 모르겠는데요 정말 너무 너무 어려운 것인데요 이거 먹어 맛있어? 됐다! 뭐야 오이를 보고 왜 놀라는거야? 아 먹고 있을 때 오이를 보면 깜짝 놀란다는 소리였나?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지? 빙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빙고 아니야? 빙고? 사다리 사다리는 왜 필요한거지? 여기 있다 내게 이거를 딱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어? 아! 이거 어? 막히면 끝났는데? 막히면 끝장인데 저기?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어! 으흐흐흐흐흐 아! 막히면 끝장이잖아요 못하는지요? 어떻게 해야되지? 3 3으로 해야 되는데 3 3 3 3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지역 망했다 이거 망했다 망해버렸다 공 하나 더 있어요 망했는데 사다리는 뭐야 사다리는 뭐지 아 시계구나 근데 다시 해야 돼요 어차피 다시 해야 돼요 틀렸어 나는 틀렸어 3개가 안 될 거야 다 막혀버렸잖아 그쵸 아 이걸 수가 성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성상을 못했잖아 일단 가운데는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숫자 모자라지 않습니다 다 일단 획득을 하고 사다리도 해가지고 다 올려가지고 옷을 챙기고 됐어요 여기서 여기 먼저 가운데다 놓고 그러면은 여기다 놓고 그러면은 여기다 놓고 아 됐다 됐어 됐다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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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 곳이 그쵸 일단은 3개 하나 더 찾아서 4개 5개 5개를 다 써야되는건데 가운데를 먼저 놔봐요 자 그리고 여기다 놨어야되요 여기다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어 이러면 또 안되잖아 여기다 놓으면은 제가 또 저기다 놓을거 아냐 아 아니 이거 어떻게하지 쓰읍 뭐지 너무 어려운데 할아버지 힌트좀 주세요 저 이거 잘 못하겠어요 저 친구 너무 잘해요 힌트가 두개나 있네 아 으윽 세계1을 만들거라 아 그리고 하나더 찾으면은 하나더 찾으면은 땡동 으으윽 코너 아 뭐라고요 코너에서 시작하는게 좋다는 건가 다시 해야겠다 코너에서 시작하는게 좋은가봐요 가운데 말고 그런가 아 그런가 보구나 가운데서 시작하는게 잘못된거였구나 가운데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졌나봐요 코너부터 시작을 해야되는건데 딱 딱 됐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그렇지 아 코너가 더 좋은거였구나 그러면은 어차피 이쪽으로 못가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쪽에다 놓으면은 저기를 막아버렸어 그러면은 어 이쪽에다 두면은 어 여기다 두면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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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데이 귀엽다 좌석 아 어려 구발 예 아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어려웠어요 데이 33 33 33일째 나는 오늘도 게임을 하기 위해 바나나를 모으고 있다 왠진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모으고 있다 옆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디 바나나를 접시에 올려두면 되나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안나 엄마 왜요 하하하하 아니 엄마가 나와요 아니 뭐지 뭐지 얘 또 힌트를 좀 봐야될 것 같은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인데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인데요 여기도 아니고 요거랑 요거면 뱅뱅 어 바나나 아 아 하나 올려놓고 쟤 빨리 옆으로 가야되나봐요 3개까지 가면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됐다 아 하하하하 아 발에 발에 있어 발에 있다고 으악 울 엄마는 게임기를 숨겼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짱